단발로 이 상태에서 옆으로 마시지만 앞으로 살짝 나가듯이 빠져서 훅을 빠져서 훅을 빠져서 업 하나하나 4개를 가지고 훅만 가지고 한줄 트고 훅만 가지고 한줄 트고 치고 완투 이쪽으로 쳤지만 상관없이 완투 치고 완투 치고 투 완 이런식으로 또 한번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정도 되는 애들한테는 여기서 그냥 자기 실력으로 시켜요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잡아놓고 빵빵 수 수 하다가 수 빵 그래서 얘를 가지고 꼭 들었다 놨다를 계속 해야되나가 아니라 하면 여기서 섀도우를 당겨요 여기서 상대방 중심 사이에서 하다가 빠지면서 여기서 얘를 잡고 빵빵빵빵빵빵빵 잡고 빵빵빵빵 잡고 그래서 섀도우를 가지고 시키는 거에요 섀도우를 그렇게 하면 됐습니다 이제 자 하 하 하 하 shaved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감사합니다.